자,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5월 원래 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결혼식은 치르지 못했고 2019년 10월 혼인신고만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법적인 부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6월 기점으로 보면요. 2년 8개월 만에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양쪽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기사가 불거졌고 결별설로 먼저 갔어요. 자, 이건 철저히 개인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어떤 입장을 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저희 올드스타드 단정을 짓기보다는요.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아직까지 이혼이 된 단계는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적으로 남남이 돼야 됩니다. 이혼 과정이 협의의혼 혹은 재판상 이혼이 있거든요. 협의의혼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재판상 이혼은 이 이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두 사람은 합의를 볼 수 없으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달라.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협의 이혼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어떠한 잘잘못을 따져서 싸우기보다는요. 이쯤에서 더 이상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사실 추측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듣기 전까지는요. 자 근데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죠.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할 시점에 김건모 씨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주장들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불거졌고 두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일이 불거졌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생각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 문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됐을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 올드스타가 한번 지난해 말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건모 씨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누명이었고 김건모 씨의 잘못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누명을 벗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렇다 하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혼 직후 신혼 때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거든요. 가장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축복 속에 신혼 생활을 영위해도 모자란데 그 시기를 어찌 보면 둘은 가장 힘들게 보냈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정리해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시점은 6월 10일이죠. 하지만 그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각자 생활을 해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을 취재해 보려고 했지만 정확히 둘이 어떻게 주거관계를 갖고 따로 살아왔는지 혹은 함께 생활을 해오다가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측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주변 이들의 전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올데스타의 시각을 말씀드리면요. 이 파경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환해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각자의 길을 가는 과정이 정리가 됐는지 법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사실상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배우 황정음씨, 이혼을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봉합이 되고 오히려 둘째 아이, 또 하나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모습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부부 생활은 둘만이 안다는 겁니다. 아니요, 둘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역시 부부는 무촌이죠. 남이니까요. 사실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이르는 과정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진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기가 스스로도 정리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건모, 장지연 부부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될지 또 어떠한 본인들의 입장을 내게 될지는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전달을 해드리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분석된 내용을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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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